네, 안녕하세요. 전 데브시스터즈 오승용입니다. 3시 40분 돼가지고 이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리알키텍팅 데이터 플랫폼 이스 쿠버네티스 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그 스팍이 같이 타이틀에 들어있었는데 사실 스팍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제너럴한 컨텐츠로 좀 바꾸면서 스팍이라는 타이틀을 뺐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데브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인데요. 여기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쿠키런 시리즈를 비롯해서 한국이나 일본, 태국, 타이완 이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여러가지 게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지금 적혀져 있는 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사명인데요. 써있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브시스터즈에 2014년부터 합류해가지고 현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팀을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쪽 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쿠키런 게임 서버 개발에도 참여했었고요. 저는 2016년부터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왔는데 당시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라는 게임이 런칭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개발 사이클을 좀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의 서버 인프라를 쉽게 쿠버네티스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2017년에 한번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데브시스터즈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하고 되게 써보고 싶어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도입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5년까지는 저희가 POC 레벨로 수정,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이슈들이나 안정성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다가 2016년도부터는 방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오븐브레이크에서 개발 안경 게임 인프라 용도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저희 회사가 원래 쿠키런 쪽 게임만 만들다가 퍼블리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이 게임 하나에만 쓰지 말고 모두가 쓰게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이걸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2019년 최근 9월부터는 저희가 일부 게임들에 대해서는 쿠버네티스에서 프로덕션 게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리는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플랫폼, 여기서 데이터 플랫폼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써있는 팀에서 하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센트럴 로깅 인프라, 중앙화된 로깅 인프라를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분들이 제이선 같은 형태로 로그를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를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다 자동으로 수집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들을 기반으로 검색, 예를 들어서 서버 개발자가 디버깅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 로그 내지는 CS 담당자가 유저들의 로그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서치 엔진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응용 사례로서 AB 테스팅 플랫폼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물론 분석 쪽이 가장 좀 데이터 플랫폼에서 크게 주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최근에 저희 팀에 내려진 미션이 올해 초부터 내려진 미션이 데이터가 흐르는 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나름대로 견고하게 만들어 왔지만 사실 이게 수집은 잘 되는데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에브리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뭐 CEO께서도 직접 예를 들어 자기가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PM분들이라든가 마케터라든가 게임 디자이너가 밸런스 패치를 하고 싶은데 유저들의 액션들이 좀 궁금하다. 유저들이 어느 스테이지에서 많이 주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뭐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내지는 그걸 분석을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빨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저희가 KPI 지표들 예를 들어서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그런 지표라든가 리텐션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분석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최대한 자유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은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쉽게 분석을 어느 정도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 약간 다이어그램도 간단히 만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뭐 서버 로그라든가 클라이언트 로그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고 이게 카프카에 다 쌓이게 되고요. 카프카에서 한번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일라스틱 스택 아마 오늘 여기 스폰서 쪽에도 오셨던데 일라스틱 스택을 저희는 지금 실시간 데이터 검색과 분석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로그를 보내고 그리고 배치로 S3로 쌓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로 S3를 매일매일 쌓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분석 인프라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는 하드웨이 HDFS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아마존 S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하나도 타지 않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실 쿠버네티스를 되게 빨리 접했었지만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 쿠버네티스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한 중순쯤부터 잠깐 언져나가 좀 시간이 나서 봤더니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든가 분석적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특히 2019년 올해랑 작년에 걸쳐가지고 많은 곳에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포트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는 헬름 차트가 있는데 이게 누가 유저가 그냥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나름 프로덕션까지 좀 검증된 그런 정도의 스택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층 더 나와가지고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내지는 iCloud 네이티브로 쿠버네티스 스페시픽한 인테그레이션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까지는 좋은데 이게 꼭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쿠버네티스 생각해보면은 특히나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되게 많은 것들이 사실 스테이트풀하기 때문인데요. 스테이트리스한 것들을 쿠버네티스 돌린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요거는 별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되게 쿠버네티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스테이트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 로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거나 뭐 리타이어먼트 AWS에서 인스턴스 리타이어먼트가 걸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드레인하고 옮기는 게 사실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떠한 지원 없이 다운타임 없이 가져가는 게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코스트는 있고 반면에 그런 그렇게 옮겨갔을 때 이득을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빔패킹 빔패킹이라고 하면은 한 노드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띄워가지고 노드가 최대한 유티라이제 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굳이 뭐 한 큰 서버를 띄우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AWS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온프레임 환경에서야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지만 AWS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필요한 인스턴스 타입에 맞게끔 그냥 띄워주면 되는 문제라서 핀패킹도 글쎄 싶고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딱히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진 않고 스케줄링 측면에서도 사실 쿠버네틱스 스케줄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디폴트 쿠버네틱스 스케줄러는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하도미안같이 좀 더 데이터 쪽에 적합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스케줄러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럼 요런 거를 쓰는 거 대비했을 때 쿠버로 갔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사실 저도 좀 거기에 퀘스천이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서 좀 느낀 게 아 그래도 좀 옮길만한 가치들이 보인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디플로이먼트나 옵스가 되게 쉬워진다. 이건 사실은 뭐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시로 하나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걸 가져와 봤어요. 이게 그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인데요. 이제 워크 뭐 여러가지 잡들이 순차적으로 내지는 필요할 때마다 실행되게 만드는 그런 툴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좀 제대로 띄우려면 쉽지가 않아요. 뭐 웹 UI도 필요하고요. 스케줄러도 필요하고 이게 어싱크하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셀러리와 같은 메시지 큐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노드에서 띄울 수 있게 하려면은 각각의 노드들의 그 이게 약간 워크플로우가 이제 코드를 실행해줘야 되니까 코드를 또 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EFS나 뭐 NFS 같은 네트워크 뭐 스토리지 설정도 해줘야 되고 되게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안 띄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 되게 대충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HA도 안되고 뭐 장애가 나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띄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헬름 인스톨 스테이블 에어플로우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스톱이 딱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밸류 몇 개 수정해주셔야겠지만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에어플로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아 많은 것들을 쉽게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분석 쪽에서는 분석이 되게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되게 만드는데 쿠버네티스가 꽤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아파치 스팍 스팍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톤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치 스팍은 분산 처리에 최적화된 대용량 분석을 위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 데브 C 스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5년부터 데이터 분석에 스팍을 주로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어 배치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프카에서 S3로 서버 로그를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로그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케이스 어 두 번째로 이렇게 적재된 로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 로우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트랜스폰해가지고 가공하는 가공에서 어떻게 보면 DW나 DM에 비슷한 어 대응되는 그런 기념들을 저희가 또 데이터 레이크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여있던 어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스팍을 통해서 유저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스 케이스 중에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배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케이스가 좀 문제가 돼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스팍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스팍을 쓰기 위해 어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이신 것 같은 그런 웹 콘솔을 제공하고 있어요. 유저들한테 어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대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플린트락이라는 라이브러리랑 몇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스팍 클러스터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마스터 노드도 하나 띄워주고 거기에 주피터 노트북도 띄워주고 여러 가지 멀티플한 워커 노드들도 띄워주고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없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많은 유저들이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PM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R5XLG가 뭐지?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인스턴스 타입이 뭐지? 뭐 스팟 프라이스는 뭐 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그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빨리 분석을 하고 빨리 데이터를 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끔 만드는 인프라란 말이죠. 현재 인프라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AWS API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페일리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띄우는 것까진 좋은데 쓰고 나면 꼭 꺼줘야 돼요. 꺼주는 타임에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다 백업을 미리 받아줘야 하고 이런 것도 코스트가 되죠. 그런데 이런 코스트 중에서 사람이 코스트도 적지 않다 보니까 그 스팟 인프라를 안 쓰는 경우에도 좀 띄워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띄워놓고 출근할 때 띄우신 다음에 퇴근할 때 끄시고 내지는 퇴근할 때도 끄는 걸 깜빡 잊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지어 나중에는 그 슬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예 이거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센트럴라이즈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서로 셰어할 수 있지 않냐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가 8개의 게임 스튜디오가 있고 가까이 게임 스튜디오에서 자기들의 로그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남의 로그는 또 보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뭐 비용 정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센트럴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면은 쿠버네티스가 마치 스파크에서 마침 쿠버네티스를 지원한다더라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해서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글 플라우드 플랫폼 쪽에서 오피셜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어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스탠드 언론 모드 비슷한 거를 오퍼레이터 패턴을 통해서 스파크에 줄 일을 정의해가지고 올려주게 되면은 그걸 잘 실행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파치 스파크이 현재 기본적으로 스탠드 언론 뭐 메저스 그리고 하도 미안 이렇게 세 가지 스케줄러를 그동안 지원하다가 네이티브하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스케줄러가 추가됐어요. 현재까지는 익스피리멘털한 레벨이고요.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어떤 유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스파크 방금 전에 스탠드 언론은 마스터가 있는데 쿠버네티스를 쓸 때는 마스터가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됩니다. API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파트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한 파트를 띄우고 일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코드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예제로 하나 들고 와 봤는데 이렇게 주피터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하면은 주피터와 함께 쿠버네티스 안에서 스파크를 띄울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엄청 복잡해 보이지는 또 않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유저들이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콘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주피터업이라는 게 있는데 주피터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건데 멀티 유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이 보통 로컬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플랫폼화 시킨 거죠. 그래서 유저마다 노트북 팟을 하나씩 띄워주고요. 그리고 퍼시스턴드 볼륨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EBS를 쓰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남기 때문에 작업했다가 잠깐 꺼가지고 다 내렸다가 다시 띄우면 또 파일은 살아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아 그러면은 스파건 쿠버네티스랑 주피터업을 엮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데모를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그냥 SQL만 해도 어지간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뭐 그룹 바이 뭐 썸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마침 또 스파이 디스트리뷰티드 SQL 엔진 그러니까 분산 SQL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띄우게 되면은 JDBC 서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 서버의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파치 슈퍼셋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슈퍼셋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웹앱인데요. 일종의 BI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도 하고 비주얼라이즈도 하고 이런 오픈서스 프로젝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이따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 끊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모를 실패하셨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인데. понятно. 창의 종합 2db 마음은 상단에 부르는DS가 먼저 주피터업인데요 저희들이 주피터업에 저희 내부적으로 커스텀 구현을 해가지고 지금 인증도 걸려있는 상태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유저가 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주피터 랩이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세 개를 2기가로 띄우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서버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주피터 팟이 뜨고 있죠? 보시면 러닝 상태가 갔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떴네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를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방금 전에 꺼놓고 EBS에 잘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파크를 키게 되면 이 커널에서 지금 스파크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퀘터를 제가 2로 잡았기 때문에 2개의 스퀘터가 뜨고 있구요 주피터가 지금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UI도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간단하게 쿼리를 지금 예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희 그 테스트용 게임이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11월 18일 날에 로그인을 한 유저들의 모든 로그를 조회하는 쿼리인데 여기에 저희가 디스팅트 MID, MID가 저희 멤버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한 유저 수를 지금 보는 그런 쿼리를 실행을 지금 시켜보면은 데모의 법칙이 또 이렇게 방금 전에 잘 되는 거 아 됐네요 이렇게 지금 유니크한 유저 수를 이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굳이 주피터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슈퍼셋에 가가지고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구요 같은 쿼리를 이제 날리는 건데 여기에 디스팅트 MID를 잠깐 그려서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유저만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저들에게 푸쉬를 보내고 싶은데 어제 게임을 뭐 한 시간보다 넘게 한 유저들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DB를 만든다거나 추출 프로세스를 거친다거나 이랬을 텐데 이런 것들도 그냥 방금 전에 비슷한 느낌으로 JDBC 붙여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겠죠 내지는 뭐 유저 중에 뭔가 좀 이탈 가능성이 있는 유저들이 있다 이 유저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스팍 서비스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전에는 뭔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거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구현하더라도 되게 큰 공수가 들었을 법한 일들을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랑 되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 좀 더 파인튜닝 해 진다는 건데요 여전히 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웹앱을 띄운다고 했을 때는 웹앱에 바로 옆에 이제 프록시 어스 프록시 같은 걸 사이드카로 띄우는 그런 패턴들이 쉽게 구성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롤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지원하지 않는 앱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아예 롤별로 이제 서버들을 다 따로따로 머신별로 따로따로 띄우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판레벨에서도 사실 액세스 컨트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팟들을 띄우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빔패킹에 좀 메리트를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노드에 여러 가지 팟들을 띄우는데 다 권한이 다르지만 사실 권한분리는 되어 있고 자원은 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여전히 얼리 스테이지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파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과 익스터널 셔프 서비스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익스큐터를 세 개로 해서 띄웠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분석을 하다가 아 노드가 좀 더 필요해 노드가 좀 많이 있으면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스탠드 언론 모드에서는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쿠버네티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팟 템플릿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3.0 프리뷰에 들어갔는데 현재 이게 정식이 아니거든요 2.4가 정식인데 2.4.4 정식에서는 예를 들어 익스큐터 팟에 서비스 어카운트를 주려고 해도 하드 코딩을 뭔가 좀 코드 레벨에서 해주고 커스텀 빌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복잡함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스팟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프로젝트들도 다 알파 스테이지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우리 팀의 니즈에 맞게끔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장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드 레벨 수정도 필요한 경우도 많고 뭐 포킹 한다거나 업스트레임 머지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그런 좀 오버헤드가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S3에 넣어놓기 때문에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는 형태이지만 만약에 이런게 커플링 되어있는 구조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는 옮기는게 훨씬 가치가 있다 저희 적어도 저희의 유스케이스에서는 왜 그랬냐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했는데 이 실제 업무는 9월달에 합류하신 저희의 데이터 엔지니어 분께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으셨고 뭐 스파곤, 쿠버네티스, 주피터, 슈퍼스테타 그렇게 많이 다뤄보신 그런 컴포넌트가 아닌데도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 한 달 조금 넘게만을 끝내셨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똑같은 작업을 저희가 EC2 기반으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4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쿠버네티스의 이런 앱스트랙션이 결국 유저들이 자기들이 좀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고민 없이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환경을 통해서 각각의 유저들에게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마케팅 분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런 환경 구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쿠버네티스를 옮기는 게 지금 당장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실제로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Q&A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션이 지금 끝난 것 같아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 찾아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